자 안녕하세요. IP투자연구소 이세훈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LG전자구요. 코드번호 066-570 현재 시각 2020년 9월 10일 목요일 1시 1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니구요. 종목 추천은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매일 아침 9시에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방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LG전자는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을 남겨드렸던 종목인데요. 사실 장기 투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고려를 해야 되는 요소가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는 있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장성이겠죠. 기업이 꾸준히 이익을 내고 앞으로 성장 가능한 사업을 하고 있느냐.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아무리 성장성이 있다 하더라도 부실한 기업이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안전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의 재무비율이겠죠. 뭐 유동성 비율이라든지 당자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기업에 현금도 있어야 되고 유동성이 좀 부족하다거나 그러면은 좀 기업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무적인 안전성이 담보가 좀 돼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격적이냐. 싸냐 비싸냐. 지금의 가격이 높냐 낮냐.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전에 성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사실 지금 LG전자의 매출하고 이익은 다 어디서 나옵니까. 이 가전제품에서 나오고 있죠. 현재 이 가전제품 분야에서 다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스마트폰 사업도 있고 전장부품 사업도 있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흑자를 기록해주고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는 가전사업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스마트폰 부분에서는 전반기 또 적자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장부품, 전장부품 분야에서도 여전히 이제 영업 손실이 계속 진행 중이라서 실질적으로 이익이 나오는 회사, 이익이 나오는 분야는 가전제품 분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TV, 그 다음에 오디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세탁기, 냉장고.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TV 판매 출하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또 지금 LG전자가 상승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번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OLED TV가 4분기를 중심으로 크게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출하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실적 기대치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이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냉장고 세탁기 이게 성장산업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이게 이제 성장한다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그렇다고 우리가 또 안 쓸 수는 없는 거고 성장산업은 이 자동차 부품 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지금 LG가 육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난 2018년도에 JKW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헤드램프 업체로 인수를 했고 그때 당시에 1조 4천억 원을 줬습니다. 근데 LG뿐만 아니고요. 삼성도 마찬가지로 전장 부품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서 하만이라는 곳을 인수를 했죠. 그때 당시 이제 8조 원 정도 아마 들어갔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원투 업체인 삼성과 LG 가전 원투 업체인 삼성과 LG가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자동차 부품 전장 부품을 손꼽고 있고 그걸 육성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길게 봤을 때는 분명히 여기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면 LG전자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겠지만 LG전자도 굉장히 실적적인 부분에서 탄탄한 이런 이제 하나의 사업 모델을 갖는 거죠. 지금은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사실상 그냥 여기서 벌어서 여기 키우는 상황이고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커서 실적을 만들어낸다면 탄탄한 비즈니스 모델을 하나 구축을 하는 거겠죠. 다만 이게 아직까지는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영업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쯤에 그럼 이게 이익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판단인데 시장에서는 내년 2분기를 이야기를 해요. 내년 2분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에는 흑자 나오겠지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 글쎄요 또 내년 2분기 돼서 또 다른 얘기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시장에서는 내년 2분기에 자동차 부품에서는 흑자를 기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 기대감도 주가 상승에 지금 한몫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야가 좀 많아요. 그래서 임포테인먼트 산업도 있고 임포테인먼트죠. 임포테인먼트나 이런 것들 산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편의장치 에이다스나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구동 모터라든지 공조기라든지 냉각기 배터리팩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자동차 부품 안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 전장 부품 앞으로 자율주행차 시대하고 전기차 시대가 오면 당연히 성장이 될 것으로 기대는 해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실적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성장성에 몇 점을 줄 거냐는 결국에 이제 각각의 개인들의 판단인 거고요. 각각의 개인들의 판단인 거고 중요한 건 이런 성장성이 없는 건 아닌데 아직 실적이 안 나오는 상황이고 안전성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문제입니다. 이 가격이 조금 아쉬운 거죠. 가격이 너무 높아요. 원래 이 주식이 지난 2011년 이후에 계속해서 박스권을 그렸어요. 위로는 10만원 아래로는 4만원에서 5만원. 그래서 10만원대 가면은 올라갔다가 나중에 또 내려오고 또 올라가면 또 내려오고 근데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이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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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나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어차피 매출 나오는 거는 가전제품이고 스마트폰 적자고 자동차 부품도 적자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 이제 하반기에는 뭐 TV 판매나 이런 것들이 늘어날 것이다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데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격적으로 버텨주고 하기가 상당히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위치에서 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가격적인 부담감이 상당히 높은 위치다.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아직 이 종목의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저점을 높여가고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이런 추세적인 상승 흐름들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흐름 이 추세 이탈전까지는 계속해서 보유를 해서 가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대신에 신규매수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에는 가격적인 요소가 다소 좀 높다. 성장성이 있다 하더라도 가격적인 요소가 다소 좀 부담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때 제가 9만원대, 8만원대 후반대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가격에서 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되는 가격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같이 이제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요. 기술적으로 굉장히 교과서적인 상승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추세의 흐름들이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는 가격적인 부분들이 지금보다 좀 더 위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쪽으로 추세 이탈 전까지는 보유의 관점으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LG전자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지속적으로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국내외 시왕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7시 30분부터 리딩이 들어가고요. 꼭 한번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고 동시에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증시의 동향 일별 상황까지 쭉 나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의 주요 이슈들까지 이렇게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갑니다. 현재 시각 9시 서울제약 현재가 14,8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5,250원 손절가 14,0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해서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이어서 또 다른 종목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했을 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올라간 거에 대한 실시간 리딩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목표가에 도달했다라고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반대로 이제 떨어지게 되면 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손절 리딩을 댓글로서 매일매일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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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